오늘은 서한이랑 나왔어요. 오늘은 서한이랑 나왔어요. 오늘은 어제보다 편하게 입고 뭔가 목적 없이 구경하고 싶어. 원래 이렇게 밖에 나올 때는 무조건 운동을. 왜냐면 오래 걸어야 되거든. 난 항상 슬리퍼 같은 거 신고 나와. 난 겨울에도 무조건 슬리퍼 같은 거. 털 슬리퍼. 그런 게 있대. 외국인들이 한국인들을 볼 때 진짜 추운데 왜 슬리퍼를 신지 안 간다고. 그냥 그거 어디서 봤는데. emotionalетров. 오포탐사안 도라고. 여기는 여기는. 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곳에서 바로 오포탐사안 도로가. 오포탐사안 도로도 여기에서. 여기에서 오포탐사안 도로도 여기에서. 여기에서 오포탐사안 도로도. 어떻게 지내될 도로도. 네. 오포탐사안 도로면 여기에서 오포탐사안 도로입니다. 아, 네. 어디에요? 그쪽이 오모테산도의 스토리도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무슨 일이야? 거짓말이지? 왜 여기 있어? 우리 안에 들어가볼래? 안에 들어가볼래? 여기에서 뭐야? 너 왜 여기 있어? 갑자기 비와서 편의점 우산 사러 왔어 저희 방금 우산을 샀잖아요 근데 비가 그쳤어요 바로 그쳤어! 사자마자 그쳤어요 우리 어디로 가볼까 이제? 쭉 걸어다니고 그럴까? 큰게? 좋아 그리고 여기 보는데 교복 입은 학생들 귀여워요 귀여워요 여기 새가 왜 이렇게 낮게 나와 새가 진짜 낮게 나왔어 하다가 맛있어 홍콩관점이다 핫도그가 먹으면 돼? 좋아 나 나 나 나 나 나 죄송해요 아 제가 한국에서 한국에서 미니 오지넛 우와 여기 한국어에요 이런 느낌입니다 비슷한데요 또 우리 걸어요 약간 일본만의 그 뭐라 해야 되지? 감성운이 느껴야 되나? 그런 곳 가고 싶어 소품샵 이런 데 가고 싶은데 소품샵? 뭔가 귀여운 뭔가 네코짱 가고 싶은데 네 여기가 일본이라서 지금 일본어로 말해볼까요? 말해볼까요? 그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이 브이로그는 일본 포라바를 볼 수 있으니까 제가 또 또 아 실례합니다 뱅큐 이빨이 심어스 터뜨로 말해볼까요? 뱅큐 이빨이 일본 마시에 왔어요 뱅큐 이빨이 뱅큐 이빨이 뱅큐 이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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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은 뱅큐 이빨이 이빨이 이 자식 이빨이 어떻게 PC 스프. 맛있겠다. 지금 앉았어요. 완전 여기가 이렇게 돼. 어떡해. 맥주 시켜보자. 귀엽다. 5천원. 5천원. 너는? 아이보루. 맥주 한 번 먹어볼까? 자. 짬뽕. 라면 왔어요. 라면. 우와 진짜 맛있어 보인다. 귀엽다. 계란. 잘 먹겠습니다. 이따다기마. 잘 먹었습니다. 다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다 먹었다. 잘 먹었습니다. 현란아. 바이바이. 안녕.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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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와. 말이 너무 잘 들어. 이거 찹쌀기 아니야? 아니요. 소핑몰이야. 신화우저랑 소핑몰. 아니 6시도 안 됐는데 한 10시 같아. 완전 어두워. 저희는 지금 어디 가죠? 지금. 어디 가죠? 파라조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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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라조쿠에 갈 거야. 이거 또. 슬프시는 거 너무 편해? 응. 이거 되게 푹신. 그대와 발음을 듣고. 너의 두술자. 어. 이런 데서 사진 찍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간식. 이런 색으로 막 하다보면 잘 찍힌다. 맞아. 이런 하다보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아지랑 인사했어요. 하이. 이거 우선. 뒤에. 낙영이 있고 그거 같아. 안마기.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알지? 멤버들이 다. 벌레 무섭다면 내가 잡아야 돼. 맞아. 내가 그래서 나 벌레 무서워하는 줄 몰랐어. 누가 잡았지. 맞아. 무서워해도 같이 호들갑 떨고 그러니까. 괜찮아 이러면서. 맞아. 이거 너무 귀여워. 개구리가 일본어로 몰라. 알람. 캐롤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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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선글라스 보는데 미버스 라이벌 생각했어. 어떡해. 어떡해. 지금. 여기 꼴 있어. 보통 예쁘고. 좋은데. 기왕 온 거니까 가려고. 찾아서 갈 텐데. 우리 둘은 배고파. 어 라면 집이다. 어. 아 힘들어. 힘들어. 어 카페나. 바로 들어. 오렌지 주스랑 누구야? 아 카페모카. 채모카를 시키고. 왔습니다. 남겨먹고 싶었어. 워이로그에 이런 화면 들어가면 되게. 좋은 거 알아?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다 있어. 어? 여보. 이케아가 있어? 이케아. 우와. 이케아다. 이케아. 이케아를 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나 이케아 처음 와본다. 그래? 응. 이케아 재밌는데. 귀여워. 우와. 그거 인터넷으로만 보던. 인형들이다. 제지가 왜 이렇게 웃기지? 이케아. 박지원 닮았어. 아 이거. 이게 또 지원이. 박지원. 뭐가. 여러분. 뭐가 더 박지원 같나요? 이거 사주면. 목에 걸고 다닐 수 있어. 그렇지 않아? 될 거 같은데. 근데 이거 너 사주면 걸고 다닐래? 아니.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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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침 모닝 박지원. 응. 이거 밥 먹을 때. 맨날 밥. 배고프다고. 근데 약간. 얘가 더 귀엽지? 응. 귀여워. 사주겠? 응. 귀여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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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지원아. 흐흐흐흫. 얼굴 내밀 거 같아. 가자. 짠 저희는 이제 그지? 여기로 가는거죠? 아 끝났다 그래서 이제 갈거에요 방전데스 방전데스 이코데스 편하시겠다 재밌었습니다 아 근데 진짜 별일 별일이 다 있는 하루였던거 같아 아 갑니다 선물 주러 왜 이러나? 어 자 나의 반응이 궁금해서 찍으러 왔어 소름이 돋는다고 너야 인사 한번 해줘 안녕 안녕 오늘은 한 번에서 케이크컨 연습을 끝내고 이제 갑니다 안녕 짠 지금 녹차이스크림 먹으러 왔어요 근데 내가 말해서 아침은 이게 아닌데 한국인들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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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라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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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ро zig 그.. 거기다가 다 넣었거든요, 이제? 아우, 그 좋아. 지금은 이제 후식 먹을 거예요. 그거 잠깐 찍을게요. 아니야. 숭늉 맛이야. 먹어봐. 제가 숭늉을 먹고 싶다고 그랬는데 숭늉이랑 녹차랑 그 중간 어딘가? 빨리 마셔봐. 먹어볼게요. 반응이 궁금해. 네. 보리차 맛. 그래서 숭늉이랑 차랑 그 어딘가. 진짜. 좋다. 숭늉을 차로 만든 느낌. 우와, 하나 너무 맛있어서 진짜 많이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줬어요. 행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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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으러 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알겠다. 어. 이름은 뭐예요? 소라입니다. 소라. 소라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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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라짱, 귀여워. 엄청 소심해. 귀여워. 진짜 귀여워. 쏘라짱. 정말 귀여워! 드디어 잘 ver Knoxville 이제 사진을 찍고 싶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 부어 frig 이쁘다 이쁘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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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하세요 코타로 자 지금 새로운 숙소 왔습니다 뷰 한번 볼까? 오 저 다 탁 들어있네 우와 괜찮은데? 좋다 음 저긴 뭐지? 저 밑에? 저 밑에? 그게 마인크래프트 같다 그거 같기도 하다 그 운전면허 시험장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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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좋은데? 지금은 몸서비스를 시켰습니다 피자 스테이크 아니야? 스테이크 스테이크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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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간육 언니는 못 먹는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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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케이크가 끝났습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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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겠습니다 고마워 고마워 삼겹살 먹을 거예요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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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고플때 보려고요 지금 일본에서 마지막 밤이에요 저희는 내일 한국에 갑니다 갑니다 이제 브이로그 편집하다가 마지막 인사하는 내용이 없길래 급하게 켰어요 안녕 한국에서 봐요 안녕 한국에서 봐 즐거웠어 일본 하코의 브이로그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